근데 나는 본인을 느끼면 왜 참고 있는 감정이 느껴지지? 어 딱히 그러지 내 표현을 자유롭게 못 하시나 아니면 좋은 쪽으로 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나 본인이 힘들거나 뭔가 좀 속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못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내 배우자짜리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해?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알고는 있어? 다행이다 근데 본인 스스로는 지금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같이 계신지? 결혼하자 1년 반? 아직 신혼이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잘 안 되겠지만 두 분이서 나중에 애로사항이 생기고 조금 싸울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그걸 몰라줘?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해? 라고 그런 대화를 하면서 조금 틀어질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혼수가 있거나 그러진 않 그런 얘기가 아니고 두 분이서 조금 안 맞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그 후자의 기운이 그쪽으로 오니 그거를 너무 참지 말고 나만 너무 노력하듯이 가지 마시래 왜? 상대방은요 노력하는 걸 지금은 아셔야 돼 당연히 신혼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신혼 때는 좋으니까 근데 이게 신혼이 지나가고 아이가 생기고 뭔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서로 불만들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 쪽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그냥 그렇게 항상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진 거야 그거에 맞춰서 산 거야 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 그럼 되게 서운할 것 같거든 그리고 남자는 벙 찔 것 같거든 너가 당연히 그게 좋다라고 해서 난 좋은 줄 알았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히 말했으면 좋겠고요 본인 2세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갖고 싶다라는 입장인데 여기는 아니다 네 아니다 근데 이제 계속 시도는 하고 있고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이제 남편도 그래 네가 원하면은 그래 그렇게 해보자 라고는 했는데 이게 제가 원하니까 딸려오는 거지 본인도 아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닌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왜 이 말을 하냐면 2세 계획을 왜 하고 있냐 물어봤냐면요 솔직히 지금 2세의 기운이 아직 없어 없다는 건 삼신의 기운도 안 들어온 것도 있고요 반대로 누군가는 한쪽이 맞고 있다라는 것도 있어 그러면은 지금 말했다시피 남편이 조금은 원치 않고 본인이 조절을 좀 하시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야 그냥 부부 사이인데 자연스럽게 그냥 사랑하듯이 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면 너무 좋은데 본인 말에 따라주기는 하지만 따라주는 척을 하는 거야 귀찮아서 아직은 이 사람은요 자기 애가 굉장히 커 그래서 내가 일단 만족이 뭔가 돼야지 내 상황이 만족이 돼야지 내 주변에 대해서 돌아보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나 멋부리고 나 뭐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도 새로 이제 같이 내 배우자 짜리라고 해서 내 옆에 사람을 뒀는데 이 사람이랑도 뭘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 굉장히 많아 근데 벌써부터 아이를 딱 가지면 그거에 대한 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어거지로 내 계획대로 어떻게든 애 아이가 잘 가질 거야 라고 해서 애를 딱 덜컥 만들어 버리잖아 그러면 이 사람 밖으로 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자기 만족을 못 채웠기 때문에 그 만족을 밖에서 채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궁합이 안 맞고 부부금술이 안 좋고 하는 말이 절대 안 나와 근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조금 싸울 일이 있을 거예요 싸운다면 이런 내용일 거예요 라고 얘기가 나온 게 분명히 내년부터 조금은 서로가 서로를 조금 미워하듯이 보여 왜 내 마음 몰라줘 애써 참고 있는 감정들이 터질 거고요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왜 그때 그럼 왜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어? 싫다고 말하지? 너가 나를 이렇게 습관 들인 거잖아 길들인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뜻이야 근데 그 요소가 지금 말했듯이 아이에 대한 애절함과 그리움이라든가 뭔가 막 이게 있잖아 나는 빨리 아이 빨리 키우고 아기자기하게 난 살고 싶은데 남편은 연애하듯이 사는 부부 생활을 원해 그냥 계속 끄덕끄덕거려요? 맞아요 그러고 있어요 원래 결혼 전부터 딱 얘기했던 게 나는 아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근데 그 이유가 이해는 돼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이해는 되는데 근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랑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살다 보면 아이가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근데 여자와 남자는 정말 다른 거거든 여자는 가족 여행도 가고 싶고 내 친구들도 아기 낳고 하는 거 보면 행복한 거 같고 이 남자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준다라고 하면 아이를 껴도 충분히 가정적으로 화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안 되는 거 같고 남편은 정말 이건 알고 가셔야 돼 남편 분은요 남편 분은 솔직히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남편 분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냥 밤에 헤어지기 싫고 이래서 결혼을 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진짜 프리한 부부가 되길 원해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 이기적인 거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했으면 안 됐지 그러면 여성분한테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는 근데 이거를 지금 여자 쪽에서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하지만 계속 원하는 걸 나도 모르게 소소하게 얘기하지만 100%의 감정을 보이지는 않거든 왜 싸우기 싫어서 나 너랑 결혼 괜히 했다라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있어 이렇게 아기 낳고 원한 거였으면 나 너랑 결혼하는 그 의미가 안 맞았어라고 하는 얘기가 들릴까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난 있다라고 봐 그래서 속상해 맞아요 이게 대화가 계속 그냥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저는 남편을 오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하는 거고 남편은 어 아니야 나는 계속 싫다는데 너 왜 그래 계속 체바퀴 돌듯이 그렇지 그리고 봐봐 월급을 타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큼 나한테 쓸 돈이야 그리고 난 써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해 근데 결혼을 함으로써 내가 이걸 그냥 만족을 하려고 노력하는 찰나에 아이가 떡하니 생겨봐 그럼 자기한테 10만 원도 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은 아직 그 재미를 즐겨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즐기는 것도 굉장히 자기한테 타격감이 클 거예요 맞아요 요즘에 안 그래도 돈 얘기 자꾸 하지 그러니까 결혼하고 직후까지는 저도 괜찮게 잘 벌었고 남편도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 우리 둘이 이 정도면 사실 웬만한 신혼부부 치고는 진짜 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했는데 근데 결혼하고 한 반년 있나 그때부터 이제 남편은 급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저도 직장을 옮기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풀리나 언제쯤 풀리나 내년 하반기쯤에 뭔가 직장의 변수가 분명히 생기실 거거든 그쯤 되시면 본인은 다시 좋아진다 소리가 나와요 근데 남편분은 조금 힘드셔 그냥 우리 여기 기준님 욕심대로만 아이를 덜컥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부부야 사실상 아까 말했듯이 삼신의 기운도 없어 아직은 진짜 그냥 여자 입장에서 보면 마흔 둘이 가장 그냥 뭔가 탈 없이 아이를 낳아도 나한테 상처 없이 갈 수 있는 나이가 마흔 둘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편이 아직 철이 안 들었다는 소리야 이성적으로 이해가죠? 그럼 남편이 그때 다시 되면 마흔 넷이란 말이야 그럼 너무 늦는데 여자로선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무 늦게 내가 나이 먹어서 애를 낳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돼 막 이러는데 지금 우리들의 이런 공수와 대화 상태로 보면 남편이 지금 몇 년이야 그러면 한 6년? 6년 후쯤 돼야 애가 생겨서 낳았을 때 그걸 그냥 감당해내지 그 전에 생기면 자기 스스로 버겁고 해서 약간 뭔가 끈을 놓듯이 보여 그러니까 약간 책임 전과를 다 여자분한테 할 것 같아 뭐든 육아든 금전이든 뭐든 탓을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고 남편을 가스라이팅 시켜갖고 애를 갖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애를 가져서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를 낳아서 이 남편이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아 나 이제 아이 아빠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을 시켜야지 그냥 아이 가져갖고 너 아빠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도망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가정을 놓는다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도망간다고 가정에 쏠려야 돼 아이도 사랑해 너 내 와이프도 내 자식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둘 다 버거운 존재 가 돼버리면 부부 사이 당연히 안 좋아질 거고 지금의 그런 마음가짐은 조금 멀어진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당연히 나이에 맞춰서 지금 딱 적기긴 해요 여자 입장에 보면 그게 아닌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을 난 좀 많이 봤어 그거를 되게 조심히 잘 가셔야 될 거 같아 어렵죠 최소한 3년은 아마 좀 힘드실 수 있어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아이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요 올해는 그래야지 남편도 솔직히 자기가 마음이 좀 덜 불안하면서 뭔가 이렇게 애써 막는 거 있죠 안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이거를 티를 안 내는 것 뿐이지 마음속에는 내가 절대 실수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 끈을 놓게 할 수 있는 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야지만 나진단 말이야 그거를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려고 하면 계속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정말 이 사람이 본인 스스로 좀 마음이 편안해질 때 우연치 않게 아이가 오면 그때는 좀 받아들일 수 있지 그렇지 않으시면 힘들다 그리고 남편이 귀가 좀 얇아요 절대 안 얇아? 본인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사람 조심하라는 소리가 자꾸 나와서 주변에 친구든 혹은 그 두 살 정도 많은 위든 약간 친구이듯이 아닌 선배이듯이 하는 그 사람을 조심을 하래 뭔가 자꾸 부추기듯이 바람을 좀 이렇게 일으키는 거 있죠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성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 진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어야 좀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재미있는 거 이런 거 본인 만족 하에 그런 기운을 자꾸 불어넣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 사람 다 알아요? 내 남편 주변에 뭐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교류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렇게 한 두 살, 몇 살 터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두 살 정도의 터울에 사람은 있어요 있어? 네 그러면 그 두 분과의 대화나 관계라든가 아니면 혹은 남편의 말을 잘 기기울여 드려봐요 그 사람 때문에 왜 우리 이런 말 있잖아 친구 따라 강량 간다는 말 있듯이 뭔가 와이프한테 거슬리는 그런 무언가가 하나 딱 씹어지거든 그러니까 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남편 아니랬는데 물들어가지고 참 생각이 좀 달라졌단 말이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슬리는 게 하나 생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없으면 어 아닌데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신점이라는 건 과거를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하나 뭔가 걸리는 게 하나 보여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집중 있게 보시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문제 없어 그냥 남편이 조금 더 돈 더 잘 벌었으면 좋겠고 나도 좀 일이 더 잘 풀렸으면 좋겠고 내 바람대로 자연스럽게 애가 하나 생겨서 그냥 빨리 내가 젊은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거는 나의 바람인 거고 남편의 속사정은 나는 그냥 퇴근하면 와이프 집에 있어서 헤어짐 없고 편안하게 그냥 즐기면서 데이트 비용 안 나가도 그냥 웃고 떠들고 막 우리도 하하호호 사는 정말 프리한 부부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큰 거고 그 마음을 3, 4년 시기에 못 맞추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싸움의 기운으로 갈 것이고 이 운수는 없다 얘기했어요 여기에 아이가 갑자기 덜컥 생겨서 남편이 못 받아들이면 와이프가 혼자 울면서 좀 힘들어 할 것이고 그 시기를 잘 보셔라 이 뜻이에요 이 집 점사는 이렇게 나와 너무 혼자 마음이 끙끙 앓고 애써 노력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격인 거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나중에 우울증 올 것 같아요 본인이 그래요? 심각한 정신병처럼 우울진 않지만 그냥 너무 좀 착착하고 우울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남편이 좀 더 잘 풀려야지 더 좋거든 사실상 근데 본인이 좀 더 잘 풀릴 것 같아 지금에서 보면 나중에 한 5, 6년 정도 지나고 보면 근데 누가 잘 벌든 누가 잘났든 마음만 안 변하고 서로 화목하며 살면 되니까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힘내세요 네 ㅎㅎ 감사합니다.